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컴투스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레프트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지만 동산의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공급하는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게임사고요. 2000년대 초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게임으로 대표적으로 야구 게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서머너스 워 그리고 천공의 아레나를 비롯해서 백년전쟁 그리고 컴퓨터스 5%의 야구 낚시의 신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5% 늘어난 1934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5.5% 감소한 38억 원 정도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서머너스 워 크로니클이 출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 시장이 반등하던 가운데 어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저점을 찍고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고 이후에 잠깐 시장 분위기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체적인 플랫폼이죠. 테라를 떠나서 그룹 자체에 구축한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를 공식 출범을 했고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메인넷을 구축했는데 상반기 내내 각종 게임사들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부분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도 여전히 코인 시장과 연계되어서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 다양한 라인업들 그리고 게임사들의 반등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최근에 구글이라든가 애플 원스토어 이런 3대 마켓에서 게임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구글 매출 기준으로 어제 10위까지 점진적으로 순위를 뚫어올리고 있다. 특히나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타 스토어 대비 수수료율이 20%로 딴 데 대비해서 약 10% 정도 낮고 PC 매출 역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 해외에서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해외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8만 원대, 지금 저점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주가가 좀 밀려 있는 모습인데요. 8만 원 부근에서 글로벌 리스크와 함께 지금 저점 매수세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9만 원까지 한 1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저점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고 6만 8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 컴투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